가족은 교화 대상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인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는요 교화하겠다는 마음보다 잘 조화를 이루면서 가족들한테 배우세요 가족들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배우세요 나보다 잘하는 부분들 배우세요 가족 아니라 모든 중생한테 여러분은 배워야 돼요 나보다 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어느 중생이라도 나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저보다 잘하는 부분들이 다 있으셨어요 어느 어떤 중생도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어떤 중생도 저보다 나은 부분들이 다 있으셨어요 제가 배워야 할 구석이 다 있어요 육바람을 상해서 제가 더 배워야 할 부분들이 다 있어요 모든 중생들한테 배워서 내가 녹여내면 내가 그만큼 더 큰 보살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중생에게 배웁시다 끝없이 겸손해져야 돼요 비굴해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부한 것만큼 자부신도 생기고 다 좋은데 자명하거든요 분명히 나보다 더 나은 구석이 있거든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거는 이게 겸손이면서 동시에 자명한 거예요 자명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건 자명하지 않은 거예요 뭘 기준으로 어느 부분에서 좀 낫더라 이건 가능하죠 분명히 저 사람도 나보다 더 나은 게 있어요 인내를 더 잘하건 남한테 더 잘 쏘건 뭐라도 나보다 나은 거 있어요 평경심을 더 잘 지키건 늘 상대방한테서 장점을 찾아내서 배울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단점 찾아내서 비방할 생각만 자꾸 하면 소시오패스고요 상대방 장점 찾아내서 배울 생각하면 보살이에요 자리에 medical time sinus 대학 Nash 수borough ker Wha 대해서 determined 이 이 나